음악 우리아이의 행복한 1학년! 경상북도교육청이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봉곡초등학교 교사 이동민 구미원당초등학교 교사 최일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예비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예비소집을 통해 1학년 입학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마련한 컨텐츠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께서는 궁금증도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1학년에 대한 꿀팁도 받아가실 수 있겠네요. 막꿀먹꿀팁이 구독하시면 이렇게 경북교육청의 다양한 교육 소식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1학년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먼저 2024학년도부터 1, 2학년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1, 2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수준에 맞춰 놀이와 연계한 한글 익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근육 활용 신체활동과 시질적 움직임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즐거운 생활 교과의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은 교과와 연계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기대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제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1학년이 배우는 과목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1, 2학년에서 배우는 교과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인 바른 생활, 쓰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입니다. 통합교과의 교과서는 한 달에 한 주제씩 공부하는 주제별 교과서로 1학년 1학기에는 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을 배우게 됩니다. 입학 후에는 초등학교 적응 교육으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운영됩니다. 학교 안팎의 모습과 생활 알아보기, 즐겁게 놀이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3학년부터는 통합교과가 사라진 대신 사회, 과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도덕과 같은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상 영어는 3학년에서 시작됩니다. 최희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저학년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가 잘 되네요. 선생님,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 영상을 통해 예비 학부모님들께서 1학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진다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든든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꼭 한글을 배워서 입학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글 책임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을 마칠 때까지 한글을 회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도합니다. 한글 및 기초 문외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시간을 34시간 추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한글 교구, 그림책, 놀이활동 등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는 긴 이야기를 읽고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학 교과서가 그림과 기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질문은 선생님께서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1학기에는 받아쓰기와 알림장, 일기쓰기는 지향하고 있으니 한글을 회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놀이하듯 한글을 배울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꿀팁 하나! 1학년 수업 방법 중에 경북에만 있는 특색 교육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바로 놀이 수업 학기제인데요. 1학년 1학기를 유치원과 연계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경북교육청만의 특색 교육과정이랍니다. 아, 쉽고 재미있는 놀이 수업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경북교육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에게 학부모님께서 무엇을 하고 놀았니? 라고 물어주시면 아이들이 신나게 학교생활을 이야기할 것 같네요.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규 수업 후 돌봄 및 반가워 시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 시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도 크실 것 같아요. 돌봄교실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맞춤식 과제도 지도하고 특기적성 교육 등을 실시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학교마다 다르니 안내장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반가워 학교에서도 학생의 흥미와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학교에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가워 학교 또한 돌봄교실과 마찬가지로 선발기준과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다르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각 학교 돌봄 및 반가워 학교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학교장허가 교회체험학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이동민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허가 교회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의 체험학습을 말하며 신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학교마다 학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류로 제출을 해서 결제를 받아야만 했던 단계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된 신청과 빠른 승인 결과 확인으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디지털 원패스 온라인 시스템 이용은 입학한 후에 학교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보통 교회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을 권장하고 교회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민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이 하나 더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혹시 위클래스 관련 질문인가요? 어머, 어떻게 아셨죠?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걱정으로 위클래스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라 학생들의 상담과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의 위센터와 학교 단위의 위클래스를 마련하고 학교 부정원 학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학생 또는 학부모, 담임선생님을 통해 의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위클래스와 이 센터 모두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학교 운영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지만 수업 시간에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미리 상담을 예약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532개의 위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 학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이와 연락이 걱정돼서 학교에서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학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학교에서 휴대할 수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쉬는 시간에 게임이나 카톡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1학년 경상북도교육청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보살핌과 배려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막불먹불TV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소와 함께할 초등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